잘 나가는 아이돌 래퍼 그 힘에 내 나약한 자신이 서 있어 조금 위험해 울지 강박 뜻대로 다시 금이 떠우지 Hell no 어쩌면 그게 내 품 모습일지도 몰라 Damn 현실의 결의감 이 상가의 갈등 아프는 머리가 등깊이 조용히 틀겨버린 게 18살쯤 그래 그때쯤 내 정신은 점점 모여대 가끔씩 나도 내가 무서워 자기 혐오와 다시 놀러와버린 우중 덕분에 이미 민연기는 죽었어 죽은 녀석과 난과 비교하는 게 나의 입상을 돼버린 지연에 내 정신 갈 처음 간다 부모님이 allowed 같이 상담을 받았지 부모님 말 날 잘 모른다 내 자신도 날 잘 모른다 그렇다면 누가 알까 신고 아딘 너 흐르고도 날 잘 몰라 의사 선생님이 내게 물었어 내게 물었어 저게 누구 이냐고 주장없이 나는 말했어 그런 적 있다고 어둠처럼 하는 말 I don't give a shit I don't give a fuck 그 다음 말도 전부 다 날 갓 널 숨기려 하는 말 지우고픈 그때 그래 기억조차 나지 않는 너를 공연하는 날 사람들이 못 누워 화장실에 숨어버린 나를 마주하던 나 그대나 그대나 성공이다 보상할 줄 알았지 근데 말해 근데 말해 시간이 지날수록 괴물이 된 기분을 yeah 처음 감아파가 나의 성공이란 괴물은 더욱 큰 불을 원해 무기였던 욕심을 때려 날 집어삼키고 망치며 때로 목줄을 걸어 어떤 이들은 내 입을 저런 막으며 선악관을 삼키라 해 I don't want it 그대론 내가 이 동산에서 나가길 원하네 shit shit 알겠으니까 제발 그만해 이 모든 일들의 근원은 아니까 나 스스로 그만둘게 내 불행이 니들의 행복이라면 기꺼이 불행해 줄게 증오의 대상의 나름 기오틴니에 올라서 줄게 상상만 하던 것이 현실이 돼 어디 저 꿈이 내 눈앞에 꼴 랑 두 명 앞에 공연하던 족밥 이젠 도쿄 덤이 내 과배 한번 사나는 듯 누구보다 화끈하게 대중 사는 건 아무나 해 My fam my homie My fam 걱정 말 나 이제 정말 괜찮아 내 본질은 부정했던 게 숫자라 내 주선 아이돌 부정에 나는 수차례 정신을 파고들던 모든 방황에 끝정답은 없었네 팔아먹었다고 생각했던 자돈심에 이제 나의 자극심대 내 팬들아 떳떳이 고개들 누가 나만큼의 하니 나는 나 똑똑히 나를 봐 우릴 팔아먹다 넌 나란게 아니라 나만큼의 거라고 SHIT 도쿄가 나의 자극심대 시선의 물이 여행 나의 자극심대